Q.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별명은?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백호입니다. Q.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별명은? 별명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팬분들이 엄청 별명을 잘 지으세요. 골생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좋아요. Q.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Q. 쥐. 저는 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귀신 그런 거 다 괜찮은데 쥐는 확실히 무서워요. Q. 최근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도시락? 저희 활동할 때마다 팬분들께서 도시락을 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메뉴도 너무 다양하고 양도 엄청 많고 그거 좋아합니다. Q. 나의 입덕 포인트는? 네 나의 입덕 포인트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무대를 하는 게 가장 많은 일이니까 그래도 무대를 보고 하시지 않을까? 아닌가? Q. 이 보물 1호는? 최근에 컴퓨터를 맞춤으로 샀습니다. 지금 보물 1호는 노트북입니다. 가장 좋았던 여행인지는? 사이판. 사이판 되게 좋았어요. 작업한다고 하고 갔다 왔는데 데자구라는 노래 쓸 때 사이판 가서 써왔거든요. 근데 별이 너무 이뻤어요. 진짜 나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이뻐서 사이판 좋았습니다. Q.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필수는? 슬리퍼? 슬리퍼 좋아해요? 일단 저는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운동화를 신고 가도 어차피 벗고 있을 거고 운동화는, 운동화도 좀 발이 답답한 걸 제가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운동화도 크게 신어요. 딱 맞는 사이즈보단 원래는 260 사이즈가 맞는 건데 그냥 270 신고 다니거든요. 발을 이렇게 옥죄는 게 좀 별론가 봐요. 집에 가서도 맨날 양말부터 벗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 혹은 순간이 있다면?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일찍 자야겠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근데 제가 무한도전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요. 기분 좋게 딱 이거 보고 딱 자면 되겠다 했는데 틀었는데 그날 하필 너무 감동적인 눈물이 나는 울컥하는 그런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쫄쫄 굶었거든요. 다음날 콘서트니까 딱 붓기도 없고 그러려고 거기서 펑펑 울어가지고 그래서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한 가지 음식? 일주일? 일단 탄수화물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종류는 뭐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끊어봤는데 있어야 돼요. 잠자기 전 하는 일은? 알람 맞추고 뭐 눈 감고 누워있죠. 뭐 하지? 잠자기 전에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그냥 지금이다 싶으면 자요.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딱히 없어요. 나의 몸이 콜은? 빰 빰 그거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 듣고 일어나요. 우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흰 우유 좋아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제가 3관왕 했습니다. 내가 제일 자주 쓰는 감탄사와 단어는? 와 아 어 그거 같은데? 뭐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잔대희만은? 어찌됐든 제가 맨 처음으로 이걸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 건 가수였어요. 16살 때 원래는 그냥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연습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처음으로 내가 이걸 해서 잘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네, 미모 비결은? 비결? 배우고 있는데 요즘에 어 피부과도 좀 애들 따라서 가보려고 하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인? 데뷔 무대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성격은? 보이는 그대로? 뭐 그냥 그렇다?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강동호, 백호 지금까지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